두 번째 투자정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조금 위로 올라와서요 신도시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파주 운정 신도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정 신도시 와동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운정역에 위치한 이번 명분은 오피스텔이고요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냉탕과 훈탕을 요즘에 계속 왔다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지역에 위치한 곳입니다 경위중앙선 운정신도시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위중앙선 운정역이라는 곳에서 도부로 2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고 전용면적은 23.41 그 다음에 실사역 면적은 43.7 상당히 갭이 있는데 그만큼 서비스 면적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총 20층 건물의 10층에 위치한 것이고 투룸 불리형 투룸이라고 하는 곳이고 거실과 욕실 지금 공사 중이라서 2020년 10월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매매가는 1억 5천만 원의 오피스텔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운정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 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앞서 잠깐 보니까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 자 차근차근 한번 입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최대 식무도시로 꼽히고 있는 지역이 또 이 파주 신도시잖아요 운정신도시 입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곳의 입지는 2기 신도시로서 운정신도시가 만들어져 있고 그곳의 중심상업지역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중심상업지 얼마 되지 않는데 바로 이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 운정역 급행역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운정역에 바로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 크게 본다면 큰 그림을 보시면 이쪽이 운정신도시입니다 운정신도시고 향후 10km 이내로 밑에는 일산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고 위에는 각종 6개 7개 산업단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들어온 교화지구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큰 그런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1, 2주구입니다 맨 처음에 진행이 돼서 분양가 상한제가 최초로 적용됐던 단지고 지금은 다 입지가 완료가 돼서 한 9년차 10년차를 바라보는 그런 곳이고 교화지구도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운정 3지구까지 완성이 된다면 다 완성이 되는 곳인데 운정 3지구는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GTX도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향후 2, 3년 정도면 모든 것이 다 들어와서 운정신도시가 다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구 현황을 보면 맨 처음에 교화지구가 만들어진 게 1만 세대가 들어왔고 1, 2지구로는 4만 6천 세대 3지구까지 들어온다면 4만 세대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는 9만 5천 세대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10만 세대 10만 가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25만 명이 인정신도시에 살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파주시의 전체 인구가 45만에서 46만 명입니다. 조만간에 50만이 넘으면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시로서는 큰 승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50만이 조만간에 넘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지금 현재 그중에 반 이상이 운정신도시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이쪽 신도시는 운정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다고 보시는 그런 지역에 속한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신도시다 보니까 워낙에 좀 깨끗하고 또 시야가 탁 튀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또 앞으로의 인구가 굉장히 늘어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고 또 차가 많이 지나다니면 그만큼 또 가격도 올라가게 되어 있는 법이죠 그런 지역 파주 운정신도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재까지 또 여러 개 있다고 하거든요. 호재도 정리해볼까요? 호재를 몇 가지를 정리를 해드리면 제일 큰 호재는 오피스텔은 가장 큰 핵심은 어느 곳에 투자를 하실 때도 오피스텔을 바라보실 때는 얼마나 역과 가까우냐 역세권에 있느냐와 그 배후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있느냐를 보시는 게 가장 큰 입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곳은 운정신도시 근처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출판단지도 그렇지만 가장 크게 알고 있는 파주 LCD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원룡산업단지, 오산, 축현리 등 상당히 많은 산업단지들이 속해 있고 이 산업단지에 일하는 근로자만 21만 명이 넘습니다. 21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지역에 어떤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곳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상당히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산업단지 주변에는 상당히 거주 지역이라든지 어떤 먹거리라든지 이런 상업시설들이 많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경위중앙선을 일대로 해서 많이 열차를 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급행역이 서 있는 이곳은 상당히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운정역이 여기입니다. 운정역이 여기인데 바로 앞에는 운정호수공원이 지나고 있고 그리고 BRT 노선이 바로 있습니다. 기차하고 비슷하다라는 그런 간선버스 노선이 지나고 있고 그래서 호수공원을 지나고 나면 바로 이곳이 중심 상업지역이고 백화점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없어서 일산으로 가고 서울로 갔던 그런 수요들이 백화점에 몰릴 것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얼마 되지 않는 중심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이곳에 위치해 있고 바로 앞에는 행정타운 그리고 등기소 그리고 같은 법조타운이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계획도 계획되어진 것과 공사 중인 것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 지금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다 입주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수요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지역이고요. 가장 큰 것은 GTX A 노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GTX 노선에 어느 역사에 투자를 하셔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말씀드렸었는데 원래는 킨텍스까지 계획이 됐던 것이 운정까지 연장 발표가 됐고 지금 공사를 착공을 시작을 해서 운정에서 일자리가 제일 많다는 삼성 그리고 서울역까지 보통 20분이면 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고속도로까지 같이 진행이 돼야지 완성이 되는데 서울 문산 고속도로를 통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곳을 상당히 많이 완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크게 보면 개성에서부터 남북관계가 활성화되면 개성에서부터 평택까지 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고속도로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개발 호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주 운정신도시의 호재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이 지역은 앞으로 계속 사람이 몰릴 지역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건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준공 예정이고요. 가격도 굉장히 착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빨리 선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가격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 건물의 특징을 보면 총 20층 건물입니다. 20층 건물의 10층에 위치한 건물이고 이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7층에 카페테리아라든지 아니면 휘트니스 센터라든지 편의시설들이 7층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넓은 그런 방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엘베이터도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편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건물 위치를 본다면, 이 방구조를 본다면 이게 이제 입구입니다. 입구로 들어오시면 이쪽으로도 복층, 그리고 양쪽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운정 신도시에서는 최초로 진행이 되는 그런 복층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방으로 쓸 수 있고 여기도 방으로 쓸 수 있고 실제 전용 면적은 평으로 얘기해서는 좀 그렇지만 7평밖에 되지 않는데 실사용 면적으로는 다 확장을 했기 때문에 13.7평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거의 두 배 이상을 서비스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을 보시면 지금 현재 1억 5천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현재 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1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 투자 금액은 4천만 원이 돼 있고 월세는 천에 6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아니면 그리고 1억 5천만 원에 60%인 9천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으로 이 오피스텔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시설인 오피스텔의 가장 큰 핵심은 일자리와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인 필립스 공장의 증설 그리고 증설 계획이 있고 근거에 많은 산업단지들이 인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경위 중앙선이라는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일자리가 배후에 많다. 그리고 GTX-A 노선이 착공을 시작을 해서 2023년이면 완공이 된다. 그리고 3호선이 현재는 대화역까지 있는데 이 3호선이 더 길을 거쳐서 운전까지 연장 계획이 다 잡혀 있어서 조만간에 공사가 시작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열차인 노선이 각각 3개가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심 상업지역만 있으면 사실 좀 썰렁한 부분이 있지만 그 주변의 행정타운이라든지 법조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모여있는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일자리와 그리고 더 많은 그런 호재들이 자리 잡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북은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이제 뭐 정부를 떠나서 북한과 남한의 관계는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고 그 주변 지역으로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고 향후 개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남북경협통일경제특구에 해당되는 이 운정신도시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개발호재들이 있고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한 번 더 고민하시고 한 번 살펴보시면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